엄마! 어 희정아 엄마! 왔어! 저기... 화장실... 잘생겼지? 예, 예 무슨 종입니까? 네, 94년? 저도 두 분처럼 결혼 생활하는 꿈입니다 그치? 고맙습니다 저 지금 낚시 중이었습니다 낚시...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왜? 나 사랑해 이럴 거면 여기를 왜 불렀어? 여기가 사람 사는 집처럼 구해야 될 거 아니야? 어 계획도는 되고 있지 아직도 모르겠네 어디까지 어디 가? 가려면 지금 가? 지금 거기 가 좀 알 socioe? 깜짝이 왜 그치? 요즘 가시멍에 가시멍에 가시멍에